설아윤 씨가 워낙 선배들 무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선배들 무대를 똑같이 카페할 수 있는 그런 개인기가 있다고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장윤정 선배님도 많이 분석을 했었고 홍진영 선배님도 많이 했었고 다 분석을 했는데 다 포인트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윤정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이 무대에 올라와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노래를 또 듣고 싶어하고 똑같다고 그런 거야? 네, 똑같아요 임팩트만, 임팩트만 포인트만 아니, 포인트만 난 전혀 아닌데? 저랑 통하시네요 네, 포인트만 딱 포인트만 노래는 근데 똑같이 하잖아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네, 안 똑같아요 노래가 너무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홍진영 선배님은 정말 무한 밧데리시잖아요 그렇죠 자체가 너무 애교가 철철 넘치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진영 선배님 반갑습니다 오,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똑같지? 이게 똑같지? 이게 똑같지? 똑같아, 똑같아 그래 쥬아, 쥬아! 쥬아! 하시면서 노래를 하시면서 이게 똑같지? 진짜 똑같지? 가끔 이제 또 무대에 서시면서 여러분 그냥 셋 찍으세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똑같지? 또 왜 아까 똑같다고 그랬어? 아니, 장윤정 씨도 똑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가끔 이렇게 너, 어? 똑같다! 둘이 똑같지? 똑같다, 둘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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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똑같다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잘하네 네, 그렇게 무한 외교 발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니터도 하고 또 지원이 선배님은 진짜 에너지 그거는 진짜 에너지야, 에너지 아, 정말 그냥 에너지원 그냥 에너지원 네, 네, 네 자, 끌어보아서 굶자라자, 굶자, 굶자 하이! 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를 마이크를 장윤정이 제일 왔다고 똑같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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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짜 마이크를 굶자라자, 굶자, 굶자 어, 맞아, 맞아 헤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세요, 진짜 에너지가 네